풀어줘. 풀어주게 만들어봐. 그만. 그만두게 하려면 날 죽여야 할 거야. 내가 테나를 돌볼게. 기억은 지우지 마. 혹시 테나가 널 공격하면 그땐 죽여야 할지도 몰라. 모험 한 번 해야지, 뭐. 모두 다 떠나. 데비안치가 사라졌으니 이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을 이유가 없어. 아리셈에게 먼저 물어봐야지. 우린 한팀이 함께 해야 해. 네 의견은 묻지 않았어, 이카리스. 네 위치를 잊지 말도록 해. 여기서 작별하도록 하자. 어디로든 가도 돼. 모두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자신만을 위한 삶을 한 번 살아봐. 전사들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주어진 목표만 위해 살지 말고 너희들만의 목표를 한 번 찾아봐. 그래서 언젠가 다시 만나는 날이 오면 너희들이 뭘 찾았는지 나한테 얘기해줘. 저희들이 하나의 목표를 한 번 위치해 볼 수 있을까? 그럼,